안녕하세요. CWI Part C API 1104 영어 문법에 포커스를 맞춘 강의 일곱번째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5.3.2.2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5.3.2.3 Diameters and Word Thickne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ranges of specified outside diameters, ODS, and specified Word Thickness over which the procedure is applicable shall be identified. Examples of suggested groupings are shown in 6.2.2D and 6.2.2E. range이니까 range는 범위입니다. 10에서 15까지 20에서 25까지 이런 식으로 range 범위를 주는 거고요. 보니까 뒤에 게 range를 설명을 해주겠죠. specified outside diameter 입니다. S가 붙어 갖고 복수형이고요. 오디는 outside diameter 바깥지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specified니까 표기가 된 바깥지름 오디는 오디에 대한 range는 오디의 range는 그리고 specified 표기가 된 more thickness니까 벽 두께는 오버 위치 위치는 관계 대명사이고요. 오버는 전치사가 사용이 돼 갖고 뒤쪽에 오디와 띠크니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버 위치 갖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해서 완벽한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procedure wps 겠죠. procedure procedure wps 가 is applicable 적용이 되는 그래서 thickness와 오디가 procedure에 사용이 되는 요 thickness와 오디는 shall be identified 그래서 identified 그러니까 shall은 뭐뭐 해야만 한다고 identified는 확인이 되어야만 되어야만 합니다. examples 는 이제 예로써 오브 suggest 오브 가 뒤에 있는 것들이 앞에 있는 것을 꾸며 주겠죠. 설명을 해 주는 거고 suggested grouping 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그룹 그룹은 그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제한된 그룹에 대한 example 예로는 6.2.2 d 랑 6.2.2 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 랑 그리고 두께에 대한 내용은 6.2.2 d 랑 6.2.2 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3.2.4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는 이런 식으로 용접을 용접을 하기 위해서 개선을 쳐 놓고 이렇게 맞대기를 하는 이 부분을 조인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인트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항목일 거고요.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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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hape and size of fill up world shall be shown. If a backing is used, the type shall be designated.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여기서 스페시피케이션은 위에서 얘기한 프로세저랑 똑같이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를 이야기를 하고요. 스페시피케이션은 shall 해야만 하는데요. 포함을 해야만 합니다. 스케치를요. 그림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스케치 ES가 붙여 갖고 복수 형태가 됐습니다. 스케치나 스케치들을 이렇게 그림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요. 오브 더 조인트입니다. 오브가 스케치를 설명을 해주겠죠. 오브 뒤에 깨요. 조인트니까 조인트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됩니다. 됐이니까 됐은 뒤에 나오는 사항들이 조인트를 또 설명을 해줄 건데 조인트는 보여줘야 되는데 앵글 오브 베벨. 베벨이니까 이렇게 생긴 조인트에서 베벨 이 부분을 베벨이라고 합니다. 베벨의 각도를 얘가 60도인지 30도인지 베벨 앵글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 오브 더 루트 페이스. 루트 페이스니까 루트 페이스는 베벨을 해서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여기가 지금 띄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의 초층 루트를 초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루트 페이스란 이쪽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트 페이스를 사이즈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가 있죠. 여기에 그리고 루트의 오프닝. 루트의 오프닝이란 여기 벌어진 틈. 틈의 사이즈를 루트 오프닝이라고 합니다. 루트 오프닝도 이렇게 그림에 보여줘야 되고요. 조인트 그림에 보여줘야 되고요. 또는 또는 스페이스 비트윈 어버팅 멤버에서 스페이스 비트윈 어버팅 멤버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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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을 때 스페이스요. 스페이스 어버팅 멤버. 이렇게 어버팅 멤버들란 이렇게 같이 맞대서 붙여버릴 그런 멤버. 하나를 멤버. 하나를 멤버해서 복수를 써서 멤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붙일 그 멤버들 간의 거리를 표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shape, size of fillet world. 오버 했으니까 fillet world가 size랑 shape으로 그려주는데 fillet world의 size와 shape은 shall be shown. 그래서 스케치에 fillet world의 size랑 shape도 표기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if니까 backing, backing is used니까 만약에 backing이 사용이 된다면 type shall be designated. 그래서 그 backing의 type은 designated는 이렇게 표기를 하다 디자인에다가 네이티드가 붙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에이트를 이렇게 읽진 않고 대지그네이트를 이렇게 읽는데 이 backing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조인트가 있으면 여기 루트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흘러내리지 않게 용접을 하면 중력에 의해서 쇳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흘러내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플레이트를 덧대는 것을 backing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backing의 type을 designate 이렇게 표기를 해 주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5.3.2.5 filler metal, flux, and number of beads filler metal은 용접봉이고 flux 는 flux 는 flux 인데요. flux 를 한국말로 하면 피복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number of beads 니까 비즈는 이런 식으로 용접을 이렇게 했을 때 패스, 첫 패스, 둘째, 셋째 해갖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용접을 해서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 하나하나를 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number of beads 니까 비드가 여기 위에서는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세 패스, 세 비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The sizes and classification, number of filler metal, and flux, and the minimum number of sequence of beads shall be designated. For any filler metals with G, a G-suffix designator, only the manufacture and trade name shall also be designated. 사이즈랑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죠. number of filler metal 그래서 of 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으로 구분이 될텐데 요 filler metal의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의 숫자 그리고 사이즈 사이즈 크기는 그리고 flux minimum number 최소한의 최소 숫자 그리고 sequence of bid 의 순서는 비드의 최소 숫자 비드의 순서는 그리고 flux 와 filler 메탈에 대한 분류의 숫자 크기는 shall be designated 표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디에요? 스페시피케이션 표기가 되어야되어 있어야 되겠죠? for for 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위에서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고요. any filler metals with G-suffix designated only for 는 위에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any filler metal인데 어떤 filler metal이든지 어떤 용접봉이든지 with 가지고 있어요. G-suffix designated를 가지고 있는 filler metal은 위에서 이렇게 안해도 되고 그냥 filler metal은 only니까 이 filler metal에 한해서요. G-suffix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SMAW 용접봉 중에 7018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G-suffix라는 이 뒤쪽에 다시 하고 G라고 붙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G라는 것은 7018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화학 성분에다가 더 많은 추가적인 알로이 성분을 추가를 시켜서 용접을 해갖고 미케니컬 프로퍼티 텐사이즈 스트렝스랑 임팩트 프로퍼티가 더 훨씬 잘 나오게 7018 보다 잘 나오게 만든 그런 것을 G-suffix designated라고 하고요. G-suffix designated를 가지고 있는 filler metal에 한해서 매뉴팩처러는 제조사죠. 그리고 트레이드 네임 트레이드 네임은 고유 상표 같은 거 이 7018이 뭐 고베스트리나 아니면 키스웰에서 아니면 이삽에서 이 7018의 네임이 뭐 KGS18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트레이드 네임을 shall also be designated 트레이드 네임이랑 제조사까지 표기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G-suffix에 매뉴팩처러랑 트레이드 네임을 이렇게 표기를 해 주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에는 추가적인 알로이 성분을 이렇게 추가를 해 놓는데요. 제조사마다 그 알로이 성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름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G-suffix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3.2.6 electrical characteristics The current and polarity shall be designated and the range of voltage and amperage for each type and size of electrode, rod or wire, shall be shown So current는 전류죠. 그리고 polarity. polarity는 극성입니다. shall be designated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range of voltage and amperage 그러니까 range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15 이렇게 범위를 준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range에 오버 나왔으니까 뒤에 것들이 앞에 것을 꾸며 줍니다. 설명을 해 주는 거고요. voltage는 전압이고 amperage는 current랑 똑같은 전류입니다. 그래서 current를 전류를 나타내는 영어에는 current가 있고 amperage가 있는데 두 개 다 똑같은 말이니까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전류와 전압의 범위 for each type 각각의 타입에 대한 종류에 대한 그리고 size of 크기에 대한 일렉트로드 로드 와이어 일렉트로드는 SMAW의 일렉트로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용접봉을 이야기하고요. 로드는 GTAW의 필러 메탈 긴 막대기 같은 걸 로드라고 하고요. 와이어는 GMAW FCAW의 와이어 용접이 필러 와이어가 이렇게 와이어가 권을 누르면 와이어가 모재를 치는 순간 아크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 와이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용접 와이어나 용접 로드나 용접 일렉트로드 용접봉의 사이즈와 종류 각각의 종류 에 대한 current와 voltage의 전압과 전류의 range를 표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5.3.2.7 Frame Characteristics Flame은 불꽃이죠. Characteristics은 특징, 특성 이런 것이 되겠고요. The specification shall designate whether the flame is neutral or carburizing or oxidizing the size of the orifice in the torch tip for each size of road or wire shall be specified. 그래서 specification은 WPS를 말하는 거고요.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shall designate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whether whether 은 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을 얘기하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flame이 불꽃이 중성 인지 흑연화 된건지 아니면 산화가 된건지 Neutral Curburizing 그리고 Oxidizing 이렇게 해갖고 중성 흑연화 그리고 산화 된 불꽃인지 아닌지를 표기를 해 주라는 이야기이고요. Size 크기 오브니까 뒤에 오리피스란 오리피스는 GTAW를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일렉트로트를 이렇게 꽂아 갖고 하는데 요 요것을 오리피스라고 하고요. 사이즈는 간격을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피스 오리피스의 사이즈 and the torch 팁이니까 얘를 보통 torch라고 부르죠. torch 는 토치를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토치가 뭔지 생각이 나지가 않네요. 토치는 이렇게 불이 나오는 부분 우리 가스버너 같은 거 사용할 때 불 나오는 부분 그쪽을 토치라고 하잖아요. 토치의 팁 토치의 끝부분에 대한 오리피스 사이즈를 each size 로드 각각의 로드에 GTAW 용접봉에 대해서 그리고 GMAW 와이어 에 대해서 각각의 사이즈랑 토치 팁 오리피스 사이즈들 이것들이 웰딩 스페시피케이션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3.2.8은 포지션이고요. 포지션은 위치죠. 1G 2G 3G 1F 2F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더 스페시피케이션 셀 데지그네이트 로드 포지션 웰딩이니까 WPS 는 데지그네이트 셀 데지그네이트 표기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로드 웰딩인지 포지션 웰딩인지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로드 웰딩은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파이프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용접을 여기다가 용접봉을 대고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용접이 쭉 되는 그런 것을 로드 웰딩이라고 하고요. 포지션 웰딩은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파이프를 두 개의 파이프를 맞대서 용접을 할 때 파이프가 축에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용접봉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용접을 하는 그런 것을 포지션 웰딩이라고 합니다. 포지션 웰딩인지 로드 웰딩인지 표기를 해 주라는 거고요. 5.3.2.5는 direction of welding The specification shall designate whether the welding is to be performed in an uphill or downhill direction. 스페시피케이션 WPS는 shall designate 표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용접이 수행되어야 되는 용접이 is to be performed 이니까 용접을 꾸며주는데 용접이 to be performed 수행이 돼야 하는 용접이 in an uphill 이니까 안에서인데 이렇게 그냥 딱 지격을 하지 마시고 on uphill 어필 어필은 이렇게 윗방향으로 용접하는 거 그리고 downhill은 아랫방향으로 용접하는 거 direction은 방향이죠.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용접하는지 윗방향으로 용접을 하는지 그것을 표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5.3.2.5 direction of welding 에 나오고 있습니다. 5.3.2.10 time between passes maximum time between the completion of the boot bid and the start of the second bid as well as the maximum time between the completion of the second bid and start of the bid shall be designated. 그래서 maximum은 최고죠. 최대 time time은 시간일 거고 between 뭐 뭐 사이입니다. completion of root bid 그래서 root bid는 초층에 있는 용접부를 이야기를 하고요. completion은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of가 있으니까 root bid가 완성을 꾸며 주겠죠. root bid가 완성이 된 시간 이랑 최대 시간 이랑 최대 시간 이랑 또 start of the second bid 세컨 비드를 시작한 시간 요 root bid를 완성한 시간 이랑 세컨 비드를 시작하는 시간 사이에 최대 간격 최대 시간은 그리고 as well as 이니까 as well as 는 또한 also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maximum time 최대 시간 between completion of the second bid 이니까 두번째 비드를 완성한 시간과 뭐 사이에죠. start of the other bid 세번째 비드를 시작한 시간 사이에 최대 간격 시간은 should be designated 표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의 표기를 하라는 스포이겠죠. 5.3.2.11 type and removal of line-up clamp 그래서 종류랑 그리고 제거 line-up clamp란 파이프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좀 안 돼요. 그러면은 clamp라는 집게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요 두 개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요런 것을 clamp라고 합니다. 스페시피케이션 The specification shall designate whether the line-up clamp is to be internal or external or if no clamp is required. If a clamp is used the minimum percentage of root bid wording that shall be completed before the clamp is released shall be specified.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은 WPS 는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뭐뭐인지 아닌지 라인업 클램프라는게 To be internal 내부에서 사용이 되는지 external 외부에서 사용이 되는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라는 거고 또는 만약에 클램프가 아예 사용이 되지 않는지 required 그러니까 요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램프가 아예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표기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클램프가 이제 유즈니까 유즈는 사용한다는데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수동태가 돼서 사용이 된다면은 The minimum percentage 최소한의 요 퍼센트는 오브 루트 비드 초층 용접이 루트 비드 웰등 초층 용접이 초층 용접에 대한 오브니까 루트 비드 웰등이 퍼센테이지 미니몸을 꾸며 주겠죠 설명을 해 주겠죠 그래서 루트 비드 용접이 최소한의 퍼센트가 shall be completed 그래서 완성이 되는 최소한의 퍼센테이지가 완성이 되는 루트 비드가 최소한 완성이 되는 퍼센트 그게 Before The clamp is released shall be specified 되니까 뭐뭐 전해죠 Before 클램프가 is released 이렇게 릴리즈는 제거를 한다 이런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릴리즈는 이렇게 풀어버린다 없애버린다 아니면 보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클램프를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클램프를 제거하기 전에 이 클램프를 제거하기 전에 루트 비드웰딩이 최소한 몇 퍼센트가 이렇게 용접이 됐는지 완성이 됐는지를 표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5.3.2.11의 내용이었고요 5.3.2.12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역을 를 연 Jamako 글이 초특량 생룰 연 보이스 선택 happily